인종적인 특성 때문에 동양인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에 최근에 이런 소문이 엄청 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사시는 교민께서 팩트 체크 좀 해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인데요. 동양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독 취약하다더라. 이거 맞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싹 묶어서 따져봤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은 프랑스에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키우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프랑스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평소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동양인 비하 혐오 분위기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신다고. 실제로 기사 검색해봐도 그런 사례 많이 나옵니다. 영국 BBC나 유로뉴스 등 해외 언론도 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인터뷰하다가 기침 좀 했다고 댓글에서 환자 취급 받고 또 온갖 악플 세례를 받았거든요. 오죽하면 프랑스에서는 동양인들이 트위터에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인들만 감염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불붙은 혐오 정서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근데 이 주장의 근거가 뭘까요? 확진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프랑스 보건부 사이트와 유럽 전체의 감염 상황을 알리는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또 세계 전체의 상황을 알리는 WHO 세계보건기구죠. 그쪽 자료를 죄다 들여다봐도 인종별로 분류된 정보는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공개 정보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역시 인종별로 분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고요.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WHO와 각국의 정보 발표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공개하는 해외 감염병 나우 서비스가 있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게도 여쭤보니까 각 나라가 발표하는 데이터에 국적과 도시별로 분류된 정보는 있어도 인종별 또 인구 특성학적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또 몰라서 WHO에 별도로 문의를 해봤거든요. 하는 김에 동양인만 감염된다는 주장과 함께 동양인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사실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요. 자 답변이 왔는데 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냐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 노약자나 당뇨병 또 심장병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WHO의 진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겨난 전염병이잖아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충분히 또 명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는 거죠 아직. 뭐 사스와 유사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같은 병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병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인종 데이터를 공유하면 쓸데없는 논란과 혐오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에요. 인종별 차이는 보건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도 무슨 인종별로 분석해서 공개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WHO는 근거 없는 주장이 놔두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정보와 억측이 뒤섞여서 거대한 정보전염병 영어로 인포데믹을 야기하고 있다고 경계했어요. 정보의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의 에피데믹을 합친 표현인데요. 넘쳐나는 정보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허위 정보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데 대해선 복수의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미국인 사망자도 나왔다 동양인만 감염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다 보니 그 동아시아 지역 감염자들이 많은 게 당연하다. 인종별로 연구 조사된 바는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태형 순천향대학교 감염대과 교수는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찰나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요즘 엄청 바쁘신데 대체로 제 질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시면서도 끝까지 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결국 요리 보고 처리 봐도 공개된 정보는 없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동양인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라거나 동양인이 특히 취약하다 뭐 이런 주장은 왜 퍼지게 된 걸까요? 근거가 없어도 괴담은 퍼집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괴담이 되는 거죠. 근거 없는 괴담은요 사람들의 정서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만큼 확산력도 강하죠. 그렇게 확산한 혐오 정서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게 문제예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건 당국 입장에서도 막연한 혐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와 유럽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막연한 혐오는 포착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유전적 인종적 이유로 동양인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또 동양인이 유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